수아, 메가스터디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의 스페인어 메이커 천예솔입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쓸모없는 스페인어 자팍사전 두 번째 퀘스트입니다. 두 번째 퀘스트의 주제는 근데 스페인어에는 성수가 왜 있을까? 라는 제목입니다. 어... 왜 있을까요? 일단은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스페인어에는 성수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영상을 보면서 이제 손을 살짝 들면 돼요. 모르겠다. 어... 우리가 익숙한 서양어가 영어잖아요. 근데 영어의 명사에는 단수와 복수가 존재하죠. 근데 영어도 서양어니까 영어를 제외한 우리 유럽어 있죠? 유럽어. 예를 들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태리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등등. 뭐 루마니어 등등등 해서 대부분의 유럽어의 명사 그리고 형용사에는 단수와 복수뿐만 아니라 남성형, 여성형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스페인어를 처음 배우려고 저한테 선생님 저 스페인어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스페인어는 성과수가 있다는다면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어려워 보이는 개념처럼 보이는데 일단은 그럼 이런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어렵다는 느낌을 받기 전에 왜 우리말에는 없는, 우리말에는 없잖아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나아가서 우리 한국어에는요. 우리가 한국어 말을 할 때, 명사를 구사할 때 단수와 복수형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자, 예를 들면 너 어제 뭐 먹었어? 어, 나 어제 사과들 먹었어.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내가 비단 어제 사과를 두 개 먹었을지라도 어, 나 사과들을 먹었어. 라고 굳이 복수형으로 밝히지 않아도 되는 언어가 바로 한국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어 스피커들이 영어를 쓸 때 굉장히 까다로워하는 부분이 단수복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스페인어에는 그리고 스페인어를 포함한 유럽어에는 단수복수 그리고 남성, 여성형이 따로 존재한다. 그리고 심지어 후, 독일어에는 중성형도 존재한다. 우리 독일어 배우는 거 아니니까, 그죠? 그럼 왜 있을까요? 이게 왜 있을까? 왜 있을까를 질문하기 전에 어, 그러면은 스페인어에는 단수복수 그리고 남성형, 여성형이 있다는 게 약간 이해가 안 되잖아. 예를 들어왔어. 샘이 갖고 온 예신데 어, 여기 여러분들 보고 있는 기준으로 이쪽 편에 있는 거는 남성형이고요. 이쪽 오른편에 있는 건 여성형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나누냐면 우리, 어, 우리 사람은 물론 요새 젠더플로이드도 되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공론화되고 있는 거지만 어, 일반적인 그냥 고전적인 틀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었잖아요. 지금도 일반적인 텐데 그래서 우리 사람과 관련된 직업, 그리고 형제, 자매, 관계 이런 거 있죠? 어, 이런 명사들은 남성형과 여성형이 따로 존재해요. 자, 예를 들면 첫 번째가 professor인데 이게 남자 선생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professor라는 여자 선생님을 말하는 명사입니다. 같은 뜻의 명사이지만 이 지칭받는 명사가 남자 선생님이면 professor, 여자면 professor라라고 지칭한다. 요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는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동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 빼로가 남자 강아지를 빼로라 그래요. 그럼 빼라라고 하면 여자 강아지를 뜻하는 동물도 마찬가지로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죠. 암수 구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같은 명사 뜻을 갖고 있지만 이게 지칭받는 명사가 남성형, 여성형일 때 달리 써줍니다. 간단히 말하면 끝이 O로 끝나면 남성형, R로 끝나면 여성형이라고 보시면 처음에는 쉬워요. 됐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남성형, 여성형이 따로 구분되지 않는 우리 일반 명사 있죠? 예를 들면 뭐 안경, 예를 들면 선생님 먹는 물컵, 그렇죠? 뭐 선생님의 옷, 이런 거는 고정값이잖아. 맞아요. 이런 물건이랑 개념, 암수, 그리고 남녀 구분이 지어지지 않는 그런 명사들은 정해진 성수가 따로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 요 마소는요. 선생님이 지금 들었죠? 물컵이란 뜻의 명사예요. 물컵, 마소. O로 끝났죠? 남자예요. 왼편에 볼게요. 메사. 메사는 테이블, 책상이란 뜻이야. 테이블, 식탁, 책상. 어? 선생님 근데 왜 식탁은 여자고 물컵은 남자인가요? 어?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 스페인어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처음에 이걸 배울 때 굉장히 까다로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선생님, why 물컵은 남자고, why 테이블과 책상을 의미하는 명사는 여자인가요? why?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다행인 것은 생김새로 구분이 가능하다. 그렇죠? O로 끝나면 남자, R로 끝나면 여자다. 됐죠? 요거 볼게요. 구치요. 구치요가 뭐냐면 나이프예요. 따다! 구차라는 숟가락이야. 선생님, 숟가락은 여자고 구치요. 나이프는 남자예요. 왜요? 스페인어가 이런 것을. 그렇죠? 다행히 O로 끝나면 남자, R로 끝나면 여자임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언어를 배울 때 가장 빡치고 여러분을 환하게 하는 부분이 뭐다? 맞습니다. 바로 예외적인 단어입니다. 예외적인 단어 되게 많은데 만호, 손입니다. 손. 안녕. 마빠, 마빠는 영어로 매비야, 지도입니다. O로 끝나면 남자고, R로 끝나면 여자라고 했으니까 만호, 손은 남자고, 마빠, 지도라는 명사는 여자인가요? 아니. 얘네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반대예요. O로 끝났지만 여성명사, R로 끝났지만 남성명사. 왓 더 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따로 암기를 해주면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들어가려고 하면 다 못해요. 그래서 아, 대충 O로 끝나면 남자고, R로 끝나면 여자구나. 그런데 요런 예외적인 단어도 있구나. 요거 챙겨서 외워줘야겠다라는 마인드. 알겠죠? 그리고 하나 더. 솔. 솔. 선생님 이름이죠? 솔. 이게 태양이란 뜻이야. 루나. 루나틱. 그거 있죠? 아오, 루나틱. 미친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루나가 달, 솔이 태양이란 뜻이야. 태양은 남성명사고요. 루나가 달, 여성명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게 있는데 솔이 남성명사잖아요.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루나가 여자 명사이기 때문에 얘네도 본인도 모르게 태양을 볼 때 뭔가 남성스러운 이미지를 떠올린대요. 스페인 사람들은.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리고 달을 볼 때마다 이게 여성명사이기 때문에 뭔가 여성적인 이미지를 떠올린대요. 스페인어 스피커들은요. 굉장히 재밌죠? 우리는 태양, 달 그런 게 있나요? 조금 사바사, 케바케인 것 같은데 이런 게 되게 재밌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명사에 이렇게 성과 수가 있다는 것까지는 약간 이해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왜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답을 제가 안 해드린 것 같아요. 왜 필요하냐? 이 예문을 볼게요. A가 그럽니다. 다 내놔! 이렇게 없이 하지 않겠죠? 이렇게 약간 다 내놔! 라고 하겠죠. 야! 비! 중남미에서 이런 상황이 굉장히 흔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도 이런 거 많이 당해봤죠? 아이폰도 뺏겨보고 목에 칼도 이렇게 맞아보고 칼을 맞았다고? 맞을 뻔한 거죠. 뻥이 심하죠, 저도. 자, 볼게요. 다 내놔! 도둑이야, 다 내놔! 이렇게 어설프게. 다 내놔! B! 목숨만 살려주세요! A가 그래요. 그거 줘! 자, 그럼 B가 뭘요? 제 휴대폰이요? A가 아니, 그거 달라고! 그거! 그럼 B가 그래. 아, 제 돈이요? A가 아니, 그거! 자, 결론은 어떻게 됐죠? 자, B는 결국 그의 안경을 줬다. 그래서 이렇게 안경을 줬다. 안경. 이게 무슨 개그죠? 한국어에는 한국어가 이게 되게 어려워요. 한국어는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눈치의 언어다. 그래서 한국어는 지시대명사가 그거, 이거, 저거 이런 식으로 좀 모호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 왜 거시기 했습니다. 거시기가 거시기잖아. 가가, 가가가 뭐 이런 유머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스페인어는 이게 안 통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내라! 그거 줘! 그거라고 지칭하는 순간 요게 지금 명사죠? 명사에는 뭐가 있죠? 단수와 복수, 남자와 여성 요 정보가 다 들어가요. 스페인어 명사. 제가 일부러 스페인어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줘! 그거, 그거 줘! 그거라고 듣는 순간 얘가 지금 남성 단수의 어떤 명사를 원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스피커들은. 스페인어 스피커들은. 못 많이 따라왔지? 근데 B는 여러분들 한국어 쓰는 애니까 그게 뭔지 모르잖아. 모호하잖아. 그치? 모호해져 버리는 거야. 그쵸? 그거 달라고! 그게 뭔데? 제 돈이요? 안경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거 줘. 제 휴대폰이요? 스페인어 휴대폰은 뭐냐면 남자 명사예요. 그거 달라고! 아니! 제 돈이요? 스페인어로 돈은요. 남자 명사예요. 안경은 여자 명사예요. 이걸 받을 때 티가 난다고. 애초에 스페인어로 말했으면 그거 줘! 라고 할 때 이게 여자 명사이기 때문에 얘가 바로 안경을 줬을 확률이 더 높을 수 있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 따라오셨나요? 그쵸? 어떤 같은 대명사를 쓰더라도 이 대명사 속에 뭐가 있다? 반수와 복수값 그리고 남성형, 여성형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혼돈의 상황이 벌어질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칼을 맞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해되셨죠? 굉장히 재밌지 않나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의 성수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이야기에서 뽑을 수 있는 주제는 뭐죠? 맞습니다. 더 명사를 지칭할 때 더 구체적이고 더 많은 정보값을 넣을 수 있는 것이죠. 그쵸? 말의 정확성이 올라갈 수 있다. 여러분들 스페인어 처음 배우실 때는 아이씨 개빡치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익숙해지면 좀 더 편안할 수 있고 더 정확한 언어가 구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쓸 때는 그럼 저 정확한가요? 아니죠. 한국어로 쓸 때는 좀 더 다른 맛이 있죠. 좀 더 이렇게 라이트, 레프트 약간 미약하게 치다가 팍! 이게 한국어잖아요. 그쵸? 어떤 주제로 다가가기 위해서. 근데 서양어들은 그런 게 좀 떨어져요. 한 발에 팍! 이것은 한 발에 팍! 이런 재미가 있죠. 그쵸? 자, 이거 마지막 문장인데요. 그녀는 그것을 쓰레기통 해버렸다. 그녀가 뭘 버렸을까요? 뭘 버렸을까요? 요 그것을 요거는 여러분들 스페인어 안 배웠기 때문에 요거를 해석하실 필요 전혀 없는데 요게 지금 스페인어에서 지시대명사, 목적대명사라는 것인데 요게 그것이라고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 스페인어 1도 모르지만 요거를 지금 조금 스페인어를 배워보면 아, 이게 여자 명사이면서 단수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녀는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라는 문장만 보고도 그녀가 버린 것이 뭐다? 아, 단수형의 여성형이 무언가를 버렸다를 이 문장 하나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따라왔죠. 아, 그럼 스페인어의 왜 스페인어 정확히 말하자면 스페인어 명사에는 왜 단수형, 복수형, 그리고 남성형, 여성형이 있는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있어야 합니다. 더 정확한 말을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간략한 말을 언어의 경제성을 위해서 더 있어야겠죠. 왜? 그녀는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제 그것을 알 수 없으니까 더 부연 설명에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스페인어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말의 정확성과 경제성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됐죠? 자, 오늘의 메가 퀘스트 두 번째 스페인어에는 왜 성과 수, 남성형, 여성형이 있을까 단수형, 복수형이 있을까 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퀘스트였습니다. 세 번째 퀘스트 영상도 기대해주시고요. 자, 재밌는 스페인어 관련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